안녕하세요. 광선지클래스입니다. 어제 콩을 이렇게 물에 뿔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주 통통하게 콩을 불어놨습니다. 물을 먹고서 이제 싹을 틔우겠죠. 어제는 단단하고 조그마한 콩이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자, 변화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고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점점 배고파져요. 많이 많이 키워서 맛있게 드세요. 콩나물 밥 빼먹으면 맛있어요? 네. 어우, 저기는 조금 벌어진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여기 친구는 물을 아직 가득 부어놨나봐요. 물이 안 뚫었습니다. 오, 여기 나왔어요. 그쵸,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싹을 틔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